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강조, 준자강조를 볼림하는 권도영 코치님과 파트너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권도영 코치님의 움직임에 매료되어 제 플레이에 집중이 안될 정도였습니다. A조 최하위인 변두리와 자강조 최강자 권도영 코치님의 경기 즐겁게 시청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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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